내가 가르쳐서 이 BOM이라는 그룹을 했지? 그렇죠. 윈하기 전에 BOM으로 먼저 한 거야? 그렇죠. 그러니까 블락비에서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성년자라서 아버님이 오셔서 하다가 그런 문제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간 회사가 신생 회사에 조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고생 많이 하다가. 얼마나? 그때 당시에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연습생하고 데뷔하고. 그때 그때는 음악방송을 나가서 1위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음악방송을 할 수 있다. 아, 그럼. 음악방송에 한 번 잡히면 저희는 파티를 냈어요. 그럼, 그럼. 나도 처음에 방송도, 방송도 필요 없고 무대 쓰는 게 꿈이었는데. 무대를 아무나 못 쓰니까. 근데 다시 또 밀려가지고 또 취소되면 저희 이제 하루 종일 그냥. 실망하고. 완전 후죽어요. 상냄하고. 길고 불안하고. 응. 그리고 또 얼마나 똑같아도 많은 꿈을 꿀 때야. 마음은 제일 힙합이었는데. 발라드를 했으니까. 네. 오, 지금과는 사뭇 다른. 첫 번째 데뷔 때의 모습이네요. 1위는 꿈 났고. 그건 그냥 진짜 생각도 못했죠. 방송 잡히는 것만으로도. 방송 무대 쓰는 것만으로도 이제. 심지어 뭐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아닐지 현정. 그리고. 어쨌건 1, 2년간 같이 하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. 민호 데뷔했을 때. 저희랑 잠깐 마주친 적 있거든요. 블락비랑. 저희가 데뷔한, BOM이 데뷔한 거예요. 저희 그냥. 그런 영상이 있어요, M2 영상. 되게 웃겨요. 완전 최악 영상인데. 잠깐만요. 다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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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겨요. 진짜 웃겨요. 진짜 웃겨요. 진짜 웃겨요. 저 제 데뷔 무대를. 모니터를 하는 블락비드 멤버들의. 표정과. 지코 형.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막. 다. 다 난리 났죠 그냥. 다 울었어요. 방송국에서. 우리 무대를 해야 하는데 울어서 애들이 다. 무는 이만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방송 무대도 못하고. 그때는 정말 그랬죠. 이야.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. 이야, 되게 사람이 많다. 민호가 YG에서 데뷔해서 승승장구고 한 줄만 알았는데. 생각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. 우애 공지를 많이. 그런데 그런 게 하여튼 다 버릴 게 없다니까. 민호가 막 가사 썼는데 회사에서 가사 쓴 것도 저작권 다른 사람 이름 모르고. 막 그랬다고. 와 너 완전히 이야기 보따리네 오늘. 와. 하하하하하하.